네 안녕하세요. 이와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와동 258-1번지에 소재에 있습니다. 자 화분 구매하시잖아요. 6만원 이상 구매시 쑥쑥이 2키로 하나 깔망 하나 갑니다. 12만원 이상 구매시 아유 세상에 쑥쑥이 2개 깔망 2장 갑니다. 아 이번 기회에 봄철에 분갈이 하려고 많이 준비하시면 24만원 이상 화분 구매하시잖아요. 쑥쑥이 10키로 하나 택배비는 제가 물어요. 어느 분이 35만원 구매하셨는데 아 그거 제가 다 계산해서 드렸고 택배비까지 하니까 아유 세상에 그런 이득이 어딨어 그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런 칼라 자가려 아 나는 흰색만 필요하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흰색 세트 달라고 그러면 흰색 노랑 주황이 가고 하나는 4천원 3개 만원 검정색만 달라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검정색 세트 달라고 그러시면 검정 빨강 보라 이렇게 세 가지가 가고 하나 4천원 3개에 만원.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아 쑥쑥이 어떻게 만드는지요. 아 쑥쑥이 만드는 거는 뒤에 우리 화분 영상 뒤에 진솔하게 그리고 와보신 분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이렇게 만드는 게 맞다 써보니까 정말 좋더라 말씀하셨어요. 쑥쑥이는 뒤에서 한 번만 더 보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저렇게 아무렇게나 아유 그런 게 어딨어요. 자 화분 영상 갑니다. 여기는 또 어디야. 네 이와랜드의 가장 끝 부분에 입구에서 끝에까지 걸어오면 아파트로 치면 베란다 같은 공간이 저한테는 생겼습니다. 그래서 화분을 쇼핑하고 화분을 영상을 찍는 공간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일명 화분 영상 찍는 스토디오. 지금 오늘이 그 시간이에요. 맞아요. 여기가 서쪽이라서 해가 지는 석양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뒤로 하고 제가 락분을 소개하려 합니다. 아이고 야 당선이 이렇게 꽃피웠어? 그려? 락분에다 심어놓은 게 너무 이쁘다. 창 붙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멋진 락분을 저희 물론 도연도에 락분 예운분 도연도분 여러 휴식분 이렇게 소개를 하지만 이렇게 매니아층이 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부평에 계시는 구독자님이 아 이거 락분이 좋더만 그려 왜? 왜 좋냐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컬러 예쁘고 디자인 독특하고 안정감이 있어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써본 사람이. 자 안정감은 뭘 말하냐면 자 사이즈 일단 잽니다. 락분 0번 11.5 곱하기 사이즈는 제가 얼추 잽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게 없기 때문에 11.5 곱하기 9 짠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이런 안정감 이런 An정감 짠 짠 짠 짠 짠 락 써있지요 자 메이커는 메이커 컬러요 이렇게 있습니다. 박스에 박스에 색깔이 잘 보여요 어두워요. 아이 언제 찍어야 돼 그럼 아 참 아 참 어렵네 여기가 영상이 참 나 자 어려워요. 자 이렇게 해서 락분 0번이었어요 11 곱하기 9는 1만 2천원 5개 6만원입니다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아 이렇게 거품이 있기도 하고 거품이 없는 민자 스타일도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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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거품은 아니에요 거품이 없는 게 더 많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1번 갑니다 자 1번은 제가 번호를 새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냥 0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유 얘네들 봐봐 이쁘잖아요 락분 1번 14 곱하기 9.5 자 사이즈는 13조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야 봐봐 14 그죠? 그리고 높이는 9.5 그죠? 자 그리고 어떻게 생겼어요? 빵빵빵빵빵빵 아 통풍도 좋고 보조배수도 있고 짱 칼나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락분 1번입니다 하나는 18,000원 5개 하면 9만원입니다 하나는 18,000원 5개 하면 9만원입니다 대부분 5개씩 많이 하시더라고요 10개 한다고요?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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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나는 이런 거 그럴 수 있어요 빨강 노랑 싫은데 이 컬러가 굉장히 한 박스가 다 왔어요 약간 브라운 계열 그레이 계열 약간 이렇게 브라운 계열 그레이 계열 보여요? 어머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야 브라운 계열 그레이 계열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락분 2번 갑니다 락분 2번 자 락분 2번은 락분 2번은 어휴 이뻐라 어휴 시뻐라 락분 2번은 신겨놓은 거 있습니다 이렇게 자 사이즈 갑니다 16.5 곱하기 17이나 돼요 어휴 이봐 16.5 아휴 그러니까 사이즈가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천차만별의 17까지 나왔죠 여기 봐봐 16밖에 안 되죠 내가 잘못 안 했잖아요 자 12 12 12 여기요 아 12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칼라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16.5 곱하기 12 하나에 24,000원 다섯 개 12만원입니다 얘는 완전히 거품 공법이 거의 없어요 거품이 거의 없어요 어머 세상에 나 거품 아닌 게 참 또 매력 있네 그죠? 아 지난번 샀는데 틀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아이고 다육이 심어나봐요 다육이 이렇게 심고 위에 복도 하잖아요 제 말로 비카이비카이 합니다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자 그리고 락본 2번 갔어요 락본 3번 락본 3번 락본 3번 락본 3번 제가 이렇게 이렇게 자 어휴 세상에 20cm 아 좋다 그리고 13cm 36,000원 두 개 하면 72,000원 다섯 개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자 락본 3번은 늘 늘 부족한 수량이에요 수량이 모자라요 자 그래서 락본 3번은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두 가지를 세 개 세가 하셔도 좋을 듯 싶어요 자 락본이 얘는 20 곱하기 13이잖아요 락본 3번인데 18.5 곱하기 15 아 입구는 조금 작고 높이가 살짝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앞으로는 이 높은 스타일을 안 하려고 하는데 또 어느 분이 찾아요 다리가 약간 낮은 스타일이 있고 숏, 숏, 롱 이렇게 다리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롱은 살짝 입구가 작아요 그래서 나는 특별히 얘기하지 않으시면 한 개 두 개는 큰 차이 안 나지만 만약에 세 개 세 개 하세요 이렇게 세 개 놓으시고 뒤에 이렇게 세 개를 놓으시잖아요 근데 물론 크기 차이는 살짝 있을 수 있어요 20cm와 18.5, 락본 3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나 어느 게 더 좋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개 세 개 하면 좋을 듯 싶어요 얘 세 개, 높은 거 세 개 왜냐하면 선반을 하지 않아도 살짝 선반이 된 듯한 느낌이 있어요 자 락본 3번 보셨죠? 20 곱하기 13 락본 3번 하는 게 36,000원 자 세 개 하시면 제가 곱하기 해드릴게요 락본 3번인데 약간 롱 롱다리 싸이 가격은 같지만 18.5 곱하기 15 사이즈가 약간 왜달라 높으니까 조금 크기를 줄였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락본 4번 락본 4번이 제가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오해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락본 4번을 그때 7만 5천 원에 소개했었을 때는 사이즈가 너무 애매한 거예요 1c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제가 7만 5천 원짜리는 제가 다 쓰고 구독자님께 소개는 저한테 받은 건 6만 원이 왔어요 근데 6만 원과 7만 5천 원의 사이즈가 너무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7만 5천 원은 당분간은 제가 다 쓰고 영상에는 올리지 않을 예정이에요 주문하신 분 제가 다 해드릴게요 자 어떻게 자 봐봐요 23cm 23.5cm에요 그리고 높이가 16cm에요 그리고 저한테 이 가격이 6만 원에 온 게 맞고 하나에 6만 원 두 개에 12만 원인데 네 개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24만 원 자 네 개는 요거 어머 이렇게 다섯 개 한다고? 아휴 자 색깔이 아휴 역광이네 또 그래 잠시만 제가 한 번만 돌아볼게요 자자잔 아 이렇게 이쪽에다 매대가 놔야 되네 그죠? 아 자 매대가 이쪽으로 가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락본 4번은 혹시 7만 원에 구매하신 분은 오해 없으시길 바래요 사이즈가 딱 1cm 밖에 차이 안나요 그래서 제가 7만 5천 원짜리는 제가 쓰기로 했어요 자 락본 4번 오해 없으시길 바래요 락본 6번 락본 5번은 없다니까 안 만들어 안 해요 자 락본 6번 아 딱 크다 자 락본 6번 어휴 세상에 짠짠짠하 30cm죠? 30cm죠? 어머 세상에 자자자잔 22cm 자 한 개 12만 원 칼라요? 다 있어요 요 칼라 요 칼라 요 칼라 요 칼라 요 칼라 요 다 있어요 자 다 있습니다 혹시 그 지난번에 락본 4번 구매하신 분 오해 없으시길 바래요 네 왜냐하면 사이즈 차이가 너무 작품밖에 차이 안나고 가격은 15,000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도엔도에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 그래서 그냥 제가 75,000원 짜리 판매 안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락본 4번 혹시 구매하시는 하셨던 분은 있어요 있어요 5개 하신 분도 계시고 2개 하신 분도 계시고 그분은 제가 따로 연락 혹시 안 드리면 연락 주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자 락본 자 이렇게 해서 락본 왜냐하면 크기 차이가 도레미파솔라시도 해야 되는데 도레미미미미파솔라시도 이렇게 가면 저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죠? 자 락본 소개했습니다 락본 어우 이뻐요? 어쨌든 이뻐요 어쨌든 이뻐요 저희 키픽장 언니들이 가장 많이 저희 인천 여기 근처에 큰 대형 천평 정도의 키픽장이 많아요 그래 언니들이 와서 많이 구매하는 게 도엔도하고 락본이더라고요 자 락본은 이렇게 해서 소개했습니다 네 장완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 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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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에는 다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세워서 일구여다라 열까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 안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뚱뚱뚱뚱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비벼 만듭니다 예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이 김장 비닐 위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루룩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을 금종자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들어서 알지요? 예 2kg 5천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흙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흙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들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흙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매우게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천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흙은 1kg에 5천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천원 매나 똑같아요 창흙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다육 캐핑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흙이에요 왜냐하면 창흙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부 공개할 수 없어요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흙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살어 이렇게 하는게 창흙입니다 창흙의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흙 1kg는 5천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이에요 얘가 마리아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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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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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볼 소자는 2kg요 2,7천원 그 다음에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쵸?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창의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쓰면서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볼 중자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래요 이거 뭐요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에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그쵸? 두 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산 100g이 많네 700g에 만원 자 이렇게 해서 금 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옥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산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부는 일반적인 창과 국민의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만4천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1개 말고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휴 그래 다남다육 가면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이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천원씩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요 삼목판 삼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삼목판 52 곱하기 37.5는 4천원 이렇게 해서 삼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창읍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은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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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쑥이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읍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읍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지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읍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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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